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4방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건데요. 중요한 건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어제도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을 한다더니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해서 이건 뭐 인사 아니냐? 이게 어떻게 회담이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25분간 진행됐다. 이런 얘기로 수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노골적인 미국 노선을 타고 중국 러시아를 면전에서 비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외교가 되겠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10분간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게 뭔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건 말고도 현장에서 남들은 정상끼리 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혼자 저렇게 멍하니 앉아있거나 여기서도 혼자 끼지 못하고 쭈뼛쭈뼛대는 장면이 나와서 이게 만약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또 혼밥, 굴욕외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김건희 씨의 팔짱 논란 그리고 이번에도 오드리에 뻥 코스프레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본인이 지금 연예인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빈곤 포르노란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어느 순간 장경태 논란으로 프레임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에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가세열 제1위에 김건희 씨를 공격한 혹은 비판한 대가가 이런 건가 싶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모다. 어떻게 포르노라는 말에 갖다 붙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지난달에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사전에 빈곤 포르노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 영화, 사진,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프레임 전환하지 마라.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멤버 유지를 풍자했더니 전시가 불어댔단 겁니다. 윤석열차 논란 2가 터진 건데요. 바로 이 내용이죠. 국민대, 논문 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 지난달 전시 예정이었지만 전시 불어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해당 작품을 만든 오창식 만화관은 창작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정보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개입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또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로도 대통령실에선 취재의 자유 100% 보장했다. MBC 탑승 불어는 사과할 일 아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심지어 TBS 지원 폐지 조례안도 시의회를 통과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하죠.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날치기 반대한다며 반발했고요. 이건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이다. 그래서 TBS 노조 측은 400여 명의 TBS 임직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 번의 표결로 어떻게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그대로 꾹 눌러벌릴 수 있냐. 박효진 민주당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선 시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쳐 쓸 수 있다면 고쳐 쓰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같은 논리대로 조중동 종편 폐지하면 받아들일 겁니까? 언론 탄압이네 표현의 자유 탄압이네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이러니 TBS 측에서도 서울시 국민의힘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언론사를 없앴다. 이건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은 무자비한 일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시민의 불만은 이렇게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TBS 이사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9일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상위법 저촉되는 내용을 갖고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재원 의원 같은 사람은 12구 참사 관련해서 중진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이런 입장을 전했지만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그게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모 중진 의원도 4명 정도는 국정조사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매사에 그냥 거짓말입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국민의힘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더니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갈등설도 일축시키며 당내 분열의 원인을 유승민 전 의원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게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중고생 촛불 집회에 대해선 학생을 볼모로 선동한다. 사회의 악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그럼 국민의힘은 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고등학생 출연자까지 동원해서 정부 욕하고 다녔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으니 학생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거란 생각은 안 해봤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